사실은 나 오늘 네 생일인 거 알고 있었어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평생 행복하자? 날아가라 겨드라미 냄새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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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라미 냄새 타요 타 타 타 야 이거 인형탈 알바하시는 분들인가 보구나 아이고 맞아요 그래 그래 어디 가드니까 롯데월드 오케이 롯데월드 에버랜드 오케이 에버랜드 롯데월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롯데월드 오케이 에버랜드 오케이 알았어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드릴게요 에버랜드 야 저게 예쁜 여자 있네 어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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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한 번만 더 쳐다보면 눈가를 파버린다 아하 야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연인 같네 연인 맞아요?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어 심폐소생술 한다 오 살린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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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다 야 갑니다 아하 야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야 부채를 줬네 아이고 아 아이고 연인사님 왔네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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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 어픈기로 손수 어픈기로 손수 어픈기로 자 잠깐 내 차 보라볼게 밖에 위험해 중앙불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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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가드릴게 좀 가만히 있어요 내 차니까 자 갑니다 왜 또 뭐해 이 커플? 커플 어 아 여기 앞에 있는 커플 씹다만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 않나 아 이 사람들이 자기들 누군지 모른다고? 근데 누군지 좀 알려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좀 알려줘 아이 좀 알려줘 누군지 아 알려줘 와 야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저기 저 코미리빙릭이 나오는 그 양세보 씨? 어 아니야 아 어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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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국제 거짓말이 그 옆에 춤추는 분 그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 아 아니에요? 아 1등을 하면 머리를 공개하고 1등을 못하면 공개를 안 한다고? 예 저 저 저 하지마 하지마 예 잘못 없어 하지마 예 들어가세요 예 아이고 누가 좀 길 좀 있는데 예 예 예 예 예 아니 잠깐만 저 저 저 저 저 저 들어가 이제 들어가 날아가라 겨드라미 냄새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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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라미 냄새 아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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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이고 더 날씨 더운데 알바 하신 분들이구나 아이고 야 어디로 가드릴까 어디로 네 더우니까 아 콩국수 있는데로? 콩국수 맛있어? 좋은데로? 오케이 오케이 콩국수 먹는데로 갈게 아 닭 삼계탕 오케이 삼계탕 집으로 갈게 콩국수 삼계탕 콩국수 콩국수 아 아 둘이 사랑해요? 아 둘이 결혼할 거예요? 아 아 잠깐 아 아 아 전화오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어 조용히 쉿 오빠 뭐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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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아가라 겨드라미 냄새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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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탈 알바 하신 분들이구나 야 둘이 이거 나올 때부터 다정한 거 보니까 연인 사이인가 보구나 아 맞아 맞다고 아 아니 근데 뭐 핸드폰으로 애칭 같은 거 이런 거 없나? 어 있어? 어디 봐보자 내 사랑 하트 뿅뿅 어우 야 잘 저장해놨네 여봐봐 아니 여자 이상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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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삐졌잖아 바꿔 바꿔줘 바꿔줘 아 손댁이 못 바꾼다고 내가 바꿔줄게 어 내 여자 어 내 여자 이렇게 여기 내 사랑이 있는데? 잠시만 잠시만 아 잠깐 엄마 어 엄마네 엄마 그만해 엄마나 내가 바꿔줄게 내가 바꿔줄게 야 엄마도 있는데? 잠시만 아 삐졌어 삐졌어 헤어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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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준 거 어 지갑 주고 어 지갑 가져가라 그래 어휴 니가 사준 목걸이도 가져가고 어머 뭐야 이거는 아 야 아 잠시만 그렇지 그렇지 다시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양세영입니다 오 오 아 아까 그 춤 오우 야 여기는 누구예요? 네 저도 양세영입니다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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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겨드랑이 냄새 날아가라 타타타, 알았어, 타타타 아유, 인형탈 인형탈 알만하신 분들 맞죠? 맨날 타, 이분들 항상 보면 다정해 연인이신가? 어, 그렇구나 오늘 며칠 됐어요, 그나저나? 이리! 아이고, 뿌듯하겠다 어디로 모실까? 어디요? 롯데월드 아, 롯데월드? 오케이 저, 잠깐만 야놀자로 가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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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야놀자 적립금이 엄청 쌓였는데 아,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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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성분폰이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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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그렇지 조용히 좀 하고 갑시다 이제 운전하고 롯데월드 지금 더우니까 막혀요 빨리 갈게요 아저씨 장난하지 마요, 운전하니까 운전할 때는 방해하면 안 돼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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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지 말라고 장난하지! 장난하지 말라고! 곰돌이 곰순이 인형탈 알바 하신 분들이구나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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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땀 많이 나겠어 둘이 저기 연인 맞죠?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연인이야 아니 큰 하잖아 우리 저기 여성분 남성분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맨날 사귀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한다고? 우리 남성분 여성분 어디가 그렇게 좋아? 너무 오래 끈다 야 야 야 아니 저기 그만 때려봐 그만 때려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없다고 어머 어머 여성분 삐졌다 아 삐졌잖아 사랑하다고 해줘야지 아휴 진짜 매물차다 왜 아 편지 써왔구나 손편지 내가 대체 읽어달라고 알았어요 자 사랑하는 곰순이에게 곰순아 네가 말 안 했지만 사실은 나 오늘 네 생일인 거 알고 있었어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앞으로 평생 행복하자 아 야 야 야 야 야 내 백색 날아가라 겨드라미 냄새 날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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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라미 냄새 야 인형탈 알바하신 분들 더운 날씨 고생 많아 얼른 타 빨리 더우니까 빨리 타 빨리 타 아이고 둘이 연인상이 왔잖아 맞지 어 그래 근데 우리 택시 많이 탔잖아요 이제 사실 나 궁금해 누군지 여성분 저기 뭐야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요 여성분 저 오빠가 저건가 아이유 닮았다고? 우와 엄청 이쁘겠네 우리 남성분은 누구 닮았어요 방탄소년단 저저저저저저저 잠깐만 에이 에이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리는 거야 아아 자기가 방탄소년단 팬이었대 왜 근데 뭔데 뭐야 이게 어디 봐봐 방탄소년단 티켓이네 우와 오늘 저녁이야 그것도 우와 장소가 어디야 싱가포르 C구역 42번 야 지금 출발해도 늦겠는데 잠깐만 꼴도보기 싫다고 가라고 가래 꼴도보기 싫다고 아휴 오늘 불쌍하다 아이고 야 어떻게 아휴 야 야 야 야 야